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16일이고 현재 시간은 12시 17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YG엔터테인먼트구요. 아카드번호 122870입니다. 뭐 사실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서는 블랙핑크가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은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뭐 이게 이전에는 빅히트 방탄소년단 이 정도 주가가 사실 뭐 그렇게 미래의 성장성을 본다면 그렇게 높은 주가는 아닙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긴 했지만 뭐랄까 크게 뭐 무서운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 좀 이제 이전의 19년도 19년도 자체 단기 순이익이 워낙 적자가 좀 낮다 보니까 회사 자체적으로도 뭐 뭐 빅뱅 전 멤버 어 그런 얘기도 있었고 어 그런 부분에서도 워낙 음 우려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어 많이 빠진 빠진 한 해가 됐었고 뭐 이전에도 뭐 실적이 좀 불확실성 하게 되면 어 한안용 어 중국의 사드보보 뭐 그런 움직임도 많이 엔터테인먼트 주로서 좀 받긴 했는데 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안용이 이제 조금 해제되지 않겠는가 어 지금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이건 좀 얘기 말씀드리기가 좀 섣부르긴 하죠 그런 상황에서 어 블랙팽크의 앨범 판매량 어 우리 빅티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걸 또 반납은 했고 이제는 이제는 오로지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어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부분들이 어 기대 요인이다 라고 어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적자 단기 순익이 적자가 났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개선이 되는 움직임들 어 사실 이번 4분기에도 어 실적을 좀 상의하는 언어 서프라이즈가 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순차적으로 반영되지 않겠는가 2020년 2020년에 어 107억 원 영업이 그리고 단기 순익 62억 원도 아무래도 이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은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좀 회복하는 한 해를 보이고 어 좀 기초 체력을 뭐랄까 좀 우려감을 조금 어 불식을 시키는 어 그런 좀 한 해가 되고 어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겠는가 회복을 하지 않겠는가 어 우리 2016년도는 319억이 나왔어요 영업이 근데 단기 순이익도 240억이 최대 입니다 15년도 근데 이걸 좀 상의하는 실적들이 이제는 새롭게 주가 형성이 좀 되지 않을까 어 영업이익도 어 최대로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최대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대할 만한 요인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전에는 이전에는 여기 이때쯤이면은 이때쯤이면은 뭐 빅뱅 어 뭐 다른 아티스트도 있지만은 뭐 빅뱅이 실적을 좀 견인했다 라고 보면은 이제는 어 이제 빅뱅이 또 나와주고 플러스 어 블랙핑크 그리고 어 플러스 어 트레저 어 이렇게 좀 되지 않을 것인가 영업이익률이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아티스트 들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 최대치 실적 단기 순이니까 영업이 이번 2021년 이번 연도는 사실 다 갔잖아요 어 우리 4분기 실적도 굉장히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내년 1분기가 돼야 4분기 실적이 나올 거고 자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이제 또 12월 또 16일이니까 연말이 다 이제 이번 연도는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를 준비를 해야죠 내년도 그때 영업이익이랑 어 단기 순이익이 어 최대 최대치 최대치인 부분들을 좀 넘어설 것이다 자 내년도 한 해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 15년도 16년도 어 주가가 15년도 16년도 주가가 지금 높은 어 지금 이 구간 까지는 터치를 했는데 어 그 이후로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소위게 증가가 되는 그런 전망이니까 증가가 되는 전망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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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이동변 그 좀 사이드업이 돼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어 이 기업의 가치가 약간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와이즈 엔디테인먼트 어 추가 상장한다고 해요 11월 15일에 공지가 나온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주식을 주식 매수 선택권 그러니까 뭐 cb 라든가 bw 뭐 그런 거를 행사를 하는 거죠 어 주식 매수 선택권을 어 권리를 이제 행사를 한다 어 주식수가 좀 풀립니다 어 여기고 그리고 어 12월 18일에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어 주식수가 어 12월 18일에 이정도 어 상장이 되면서 어 지금 여기에 간혹 그런게 있어요 주식수가 풀린다는데 이 권리를 행사를 하면은 어 주가가 좀 원래라면 주식 이론상으로는 주식이 떨어져야 되는데 주식수가 그만큼 풀리면서 어 주가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식이 그 떨어져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 이거는 약간 불확실성 해소 약간 그런 걸로 해서 그걸 또 시장에서 받아가는 어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어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줄 순 있어요 그게 근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할지는 이게 불확실성 우려 완화 어 뭐 그런 우려 완화 어 그렇게 좀 반영이 될지 지금 뭐 주가가 좀 계속 버티고 있고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21선이 61선이 좀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이다 라는 부분에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18일에 주식이 좀 풀린다고 하니까 이쯤에서 뭔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우리 18일이라 그러면은 어 우리 18일이라 그러면 금요일 금요일 이후로 뭔가 좀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놔두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뭐 지금 뭐 사실 뭐 크게 볼 건 없어요 어 블랙핑크 워낙 잘 아실 거고 어 우리 빅뱅도 이제 YG 그 지드래곤이 컴백 준비를 위해서 앨범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이게 빅뱅 앨범이냐 아니면은 솔로 앨범이냐 어 그런 부분들 온라인 공연이 어 연말에 좀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앨범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영업이익들 어 그런 부분들 이제 또 코로나가 끝나게 되고 공연이 또 시작하게 되고 하면은 어 이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은 언제 반영되냐 어 백신이 우선 풀리고 나서 2 3월 쯤 아마 백신이 좀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마 그때 쯤 좀 들어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어 우리 경기에 좀 민감한 어 YG 엔터테인먼트 어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 그런 부분들 어 참고를 하시고 어 판단하시는데 조금만 더 한번 기다려 보자고 18일 이후에 다음주에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부분들 어 살펴보자 라는 의견들 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2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검색창에 ap2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게 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라이드로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소장님께서 어 리딩을 어 종목 추천을 드리고 어 관리를 좀 해드리는 어 그런 게시판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어 확인되시죠 여기에 2000 아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어 제가 장전에는 어 뉴욕중시가 어떻게 어떤 움직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 그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 드립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어 신테카 바이오 어 현재가 210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21600원 손절가 20,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어 9시 1분 휴캠스 현재가 248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5500원 손절가 23500원입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3종목 정도로 추천드리는데 어 이날은 어 2종목만 추천 나갔습니다 자 금일 총 2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테카 바이오 1차 목표가 달성 어 그래프 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뭐 추천과 대비 몇 프로 상승했다 어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뭐 휴캠스도 어 상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 수익 실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중 오늘은 아 금요일에는 2종목 2종목 추천해가지고 2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 어 신테카 바이오 후캠스 이렇게 어 우리 리딩을 게시판을 통해서 관리를 받으시면서 무료로 이렇게 매일매일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매일매일 좀 수익이 좀 나는 종목들을 소개를 좀 시켜 드리기 때문에 어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런 것도 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확인하시면서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